속보. 남친이 손으로 먹여준 과자, 세균 묻었을 수도 있다. 남자 10명 중 4명은 용변 후 손 안세서.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슈퍼주니어 쏘리 쏘리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남친이 손으로 먹여준 과자, 세균 묻었을 수도 있다. 남자 10명 중 4명은 용변 후 손 안 씻어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을 대상으로 손 씻는지 안 씻는지 설문조사했는데 남자는 10명 중 4명, 여자는 2명꼴로 손을 안 씻는다고 했습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꼼꼼히 씻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왜 안 씻느냐. 귀찮아서, 바빠서, 습관이 안 돼서 별로 많이 더러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화장실 갔다가 커플끼리 손 잡는 거, 손으로 과자 먹여주는 거, 볼 꼬집는 거, 비위생적이라고 합니다. 손을 씻던가, 커플을 하지 말던가, 아무튼 손만 깨끗하게 씻기만 해도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질환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니까 씻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은 역시 우리는 여친이 없으니까 먹여줄 일 없어서 안 씻는다라는 얘기를 있고 난 균을 퍼뜨릴 가능성이 없어서 안전하다. 세균도 좀 먹고 살자라는 얘기 있고 이래서 커플이 문제다. 자, 그리고 또 오히려 아저씨들은 깨끗하다. 정용국 씨도 안 씻는다고 합니다. 귀찮아서. 자, 우리는 우리가 오염시킨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 연반인, 듣보로도 불리는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에서 진짜 선 넘는 막말 상담할 거니까 막말 듣고 정신 차리고 싶은 고민자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지금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9031님, 지난주 금요일에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SBS 로비에서 배디받습니다. 인사는 못 드렸지만 반가웠습니다. SBS 로비에서요? SBS 로비면... 어... 뭐지? 아, 요즘 SBS 로비 쪽에 커피숍이 이제 하나 오픈을 해가지고 식당도 이제 생긴다 그러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국 안 다니시는 분들도 로비 쪽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네요. 방송국 직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예, 반갑습니다. 저도 자주 갑니다. 커피숍. 아, 근데 지난주 금요일? 음... 지난주 금요일에 축구 중계했는데 누굴 본 거죠? 저 아닌 것 같은데요? 9380님,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살아서 벌써 겨울이 두려워집니다. 여름과 겨울 중에 더 싫은 계절하면 저는 무조건 겨울이에요. 어, 그래요. 중앙난방이면 그럴 수 있죠, 진짜. 새벽에 너무 춥죠. 유형하님, 날씨가 추워져서 옷장 정리했어요. 겨울에 입던 패딩 주머니에서 치킨 무료 쿠폰 하나 발견했네요. 행복합니다. 어? 진짜 좋겠다. 와... 1년 동안 그게 유지가 될까요? 작년 겨울일 것 같은데. 예. 축하드리고요. 최덕재님, 캔맥주 하나 꺼내서 식탁에 앉고 라디오 켜고 책을 폈습니다.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네요. 라디오 켜고 책 펴고 캔맥주. 사실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된다고요? 맥주에는 집중될 것 같죠. 네. 라디오 그래도 좀 들으세요. 8057님, 형님 이제 슬슬 날 추워지는 게 이러다가 곧 크리스마스 오겠네요. 솔로인 저는 막 화가 납니다. 뭐 10월 중순부터 벌써 화가 나. 두 달 반이나 남았어요. 지금부터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자, 하여튼 11월 말쯤부터 화내자고요. 프리스런원이었습니다. 급추워진 날씨에 정수리가 시려진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듣보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자, 저는 뚱보 아나운서. 네. 자, 하여튼 지금 그 행운 스타일을 고수한 지가 이제 20년 돼가나요? 네. 2003년도부터 미뤘습니다. 딱 20년 됐네요, 진짜. 딱 20년. 달인이다, 달인. 착발의 달인. 그렇죠. 집에 모자가 몇 개입니까? 모자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얀색 모자 같은 경우는 쓰는 모자만 쓰다 보니까 금방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류 수거함으로 가는 모자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꽤 많더라고요. 모자를 1년에 한 대여섯 개 사시나요? 1년에 한 20개 정도 삽니다. 그렇게 많이 사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사요? 나도 이제 헤어스타일 변화를 못하니까. 아,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뭐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아, 사람들 머리 자르는 횟수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남들이 해놨을 땐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같은 하얀색인데 뭐가 조금 다르고 검정색인데 뭐가 조금 다르고 형사 씨도 모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몇 개 정도 있어요? 저도 뭐 한 30, 40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1년에 많이 사는 편은 아니에요. 정용국 씨처럼. 저는 이제 신발 신는 것처럼 항상 모자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한 40개 해서 5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개를 산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미용실 가는 횟수에 드라이하는 횟수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거기 매장을 한 번 가면 초반에는 직원분이 대충 하나만 보고 계속 결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6, 7개씩 사니까 그때 내버려 둡니다. 풀어놓습니다. 알아서 그러겠지 뭐. VIP죠. 그럼 유행 지난 모자나 쓰다가 질리고 이런 모자들은 누구 주나요? 그냥 일단 썼던 모자를 또 명품 모자 이런 게 아니니까 주기도 그러더라고요. 바로 의류 수거함으로 그냥. 그래요? 네. 머리카락이 묻어있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안 묻으니까. 7879님. 용국 형님 지난 여름에 삭발을 해보고 싶어서 해보고 편해서 쭉 빡빡머리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요즘 너무 추워요. 빡빡이들은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이거 진짜 한 번 해보신 분들은 편안함은 누가 얘기한들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그냥 머리를 이렇게 감고 수건도로 싹 닦으면 다 말랐어요. 그런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잘 때 갑자기 감기가 걸립니다. 나도 모르게. 땀이 났다가 갑자기 쉬고 갑자기 자다가 기침을 해요. 잘 때는 사람이 자기의 체온을 그렇게 막 잘 유지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지금 남극이고 밑에는 열대지방이에요. 정수리가 너무 차가운 거야. 그러니까 이불 덮고 있다가 뭔가 더워서 이불 던져버리면 감기 걸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잘 때 이제 비닐을 쓰고 자야겠다. 그럼 어디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집에 혼자 있는데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어나 보면 항상 벗어서 어딘가에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생겨요. 비닐 자국이. 관리하기 힘듭니다. 비닐 쓰기도 그렇고. 수면비니. 네. 그런 느낌인데 겨울에는 외출하실 때는 무조건 비닐이든 캔모자든 머리 위에 일단 뭐 하나 얹어야 됩니다. 냄비를 뭐 하나 얹어야 됩니다. 정수리 저체온증이네요. 체온이 확 떨어집니다. 진짜. 한강이 들어간 것처럼 떨어져. 네. 수족 냉증이 아니라 정수리 냉증. 정수리 냉증. 신이 털을 괜히 만든 게 아니다. 그렇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조건 필요한데 지금 겨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름에는 또 겁나 거워. 계란후라이 내역이 진짜 그냥 나단면.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된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밖에 서 있다가 비 맞으면 그냥 흐릅니다. 그냥 쭉쭉 흘러내려요. 그래도 산성비마저도 뭐 이렇게 타격이 있지는 않겠네요. 벗겨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단 서 있으면. 산성비여도 뭐 이제는 뭐 나는. 밖에 서 있으면 남들이 막 우는 줄 알아. 그런 경우가 약간 있긴 있는데 나름 편하긴 편하다. 옥탑방 같은 원리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비슷합니다.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고.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딱 옥탑이죠. 알겠습니다. 모발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스코팅하는 거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고 있어요. 발스코팅이 어디 있어요. 두피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발 유명한 거. 이런 메이커 있는 거 쓰시는 분들은 진짜 살에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땀이 엄청 많이 차요. 그 사이에 숨구멍이 있어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시공할 수 없습니다. 선음 질문 마지막으로 강동원 님인데. 용국 형님은 가르마가 있나요. 가르마 있냐고요. 아니요. 가마랑 뭐 그런 위치는 있을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볼링공에 구멍만 있지 가르마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그냥 구멍 하나 있다. 네. 가마 정도 있다. 네. 헤어나올 수 없는 질문들을 자꾸 쏟아다니셔 가지고. 신났습니다. 여기 또. 전병고 님. 솔로 둘이서 용곱창에 다녀왔는데요. 한 테이블 빼고 자리가 텅 비어 있어서 짜냈어요. 그래도 제가 매상에 도움을 드린 게 뿌듯했습니다. 다음엔 언젠가 생길 썸녀랑 방문할게요. 네. 일단 썸녀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하는 것만 믿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메인 작가랑 남이춘이 기습 방문했는데 그땐 사람이 또 바글바글 했대요. 저희가 가게를 9년째 하고 있는데 통계가 없습니다. 내름막 오르막 이렇게. 그런데 남자 두 분이 왔을 때는 이분들이 와서 그런가. 손님이 없었네. 요즘 자영업 굉장히 힘든데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끼리 오는 게 썸녀랑 오는 것보다 매상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험기참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올 때 됐습니다. 자 막 나간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프리미어리그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20년 만에 연락된 첫사랑이 만나자고 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20년 전에 그녀는 뭐 걸그룹 멤버를 닮았었는데. SES 유진시래요. 혹시라도 변했으면 어떡하나 걱정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괜히 만났다가 실망하지 말고. 첫사랑은 과거의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라고 합니다. 용국 형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짜 주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이론으로 들었던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주변에 어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년 만에 연락을 하셨지? 이거 쉽지 않은데. 20년 전에 SES 유진 씨를 닮았었다. 굉장한 미녀셨던 거죠. 지금은 없죠 그분이. 유진 초이 닮은 거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유진박 바이오 리스트.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환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던 그분의 모습은 아예 없다. 그냥 내 기억도 어? 맞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 그 정도다. 네. 굉장히 많이 지난 시간이고요. 이제 어차피 세월을 거슬러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기대를 많이 하고 나가기 때문에 세월의 흔적이 몸으로 오는 건 당연한 건데 기대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상처 아닌 기대 아닌 상처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나갑니다. 나간다고요? 일단 확인한다? 일단 확인합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고 얘기를 하죠. 많이 망가졌는데. 가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왜 얘기해요? 아니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첫사랑이 만나자는 게 좀 뭔가 그때 마음을 나눈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자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혼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적이 있겠죠? 갑자기. 보통 잘못됐을 때? 잘못됐을 때. 뭔가를 부탁할 때. 그러니까 그때 한번 나가서 옛날에 감정을 얘기하는 건 잠깐일 수 있고 용건은 뒤에 숨어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20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그 모습을 거의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20년 전이면? 대충 한 40대 중반 후반 아닐까요? 40대 중후반. 아니라고 봐야죠. 힘들어 솔직히. 뭐가 힘들어요? 내가 원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맞닥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예를 들면 되냐면 주변에 그냥 나이 비슷한 남자나 여자들 그냥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이 느낌이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고 나가셔야지 20대 때 그 20년 전의 모습을 상상하는 순간 SES 유진이라니요 지금. 활동 안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종신보험 100만 원짜리 들게 될 수 있다. 아니면 다단계다. 그리고 이제 건축학개론처럼 막 수지 씨가 한가인 씨가 돼서 나타난다. 뭐 이런. 진짜 영화다. 진짜 영화야. 수지 씨가 한가인이 되는 자체부터가 벌써.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간혹 있긴 있는데. 간혹 있다. 그것도 맞을 확률보다 어렵다 보니까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저는 뭐 외모를 떠나서 그때 추억이 소중했다면 나가서 옛날에 그 얘기를 잠깐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이 연애 확개론이라고 하셨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대는 하지 말되 추억만 그냥 생각하자. 한번 나가서 보고 오세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 무조건 높습니다. 40대일 가능성이 어쨌든 높다. 더 가면 60대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 진짜.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니몸 40대로 잡았는데 추억만 갖고 가셔라. 최대상의 그 안재모가 김영철 야인시대. 야인시대. 안재모 김영철이요? 그 변화일 수도 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가늠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좋게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는 순간부터 잘못되니까 안재모 김영철이 더 맞는 것 같고 수지 한 가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가서 한번 웃고 오세요 그냥. 그럼 된 거지 뭐. 그런데 오히려 명장면은 거기서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어린 시절보다 지금 더 그와 나눌 이야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명장면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머리에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험료 4달러. 자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첫사랑을 보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쪽도 날 보고 놀라기 때문에. 피장 피장입니다. 그렇죠. 그쪽이 더 놀래요. 서로 놀래요 서로요. 기대한 게 더 컸는데.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야인시대 OST 중에서 강성 야인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영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박살내드릴 건데요. 고민 후에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4030님. 제 앞에서는 요즘 형편이 어렵다며 밥 한 번 산 적 없는 제 친구. 뒤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뒤통수가 얼얼하며 손절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신감 때문에 크게 와닿는 걸까요. 정말 손절해도 될 정도인가요. 이런 친구가 있네요 실제로. 사물란 사는데 형편이 어렵다라는 핑계를 댄다. 계산대 앞에서. 먹기 전부터 이제 슬슬 깔겠죠. 소고기 너무 먹고 싶은데 집이 넘어갔어. 이 얘기하면서 이제 사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알아봤더니 차도 좋은 거 탈 수 있고 돈도 많을 수 있는데 친한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고 예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든가 복수의 느낌이 살짝. 무슨 복수예요. 살짝. 왜 갑자기 드라마로 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 보니까 이 친구 앞에서 내가 그냥 얻어먹는 걸 골려 먹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두 번인데 어떤 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관념이 아주 철저한 사람들은 정영국 씨 말대로 이제 친하지는 않은 거. 친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랑 약간 한두 칸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이렇게 비즈니스로 가고 돈을 아끼고 나의 사는 방식을 이제 숨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있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하나 더 짚어보자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돈 진짜 많아. 부자야. 그런데 돈을 안 쓰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너 어차피 건물주 아들이잖아. 내 거야 우리 아빠 거지. 이런 애들은 상종을 말아야 돼.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나올 게 없어. 얻어먹을 게 없어. 비슷한 경우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남들한테 베풀지 않는 성향 자체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남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 친구였던 게 밝혀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뭐 만날 필요도 없고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데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이니까. 선절을 할 필요는 없고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래요. 밥을 그러면 계속 사야 되잖아요. 얘기를 한 번 하긴 해야죠. 저 같으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재식이 얘기한 것처럼 불편한 게 제일 편한 거다. 또 앉아봐. 잘 산다며.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잘 산다며. 어떻게 알아서 다 알아봤지. 야 그렇게 해서 앞에서 쇼를 하고 지금 밥을 얻어먹은 거야. 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걔가. 거기서 쏘면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끝나는 겁니다. 야 진짜 어렵겠다 그 얘기하기. 아니 저는 바로 얘기할 것 같아요. 거의 건달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알아냈잖아. 그럼 거기서 어떤 변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죠. 예전에 저희도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뭐지. 굉장히 집이 어렵고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기 힘들다. 그런데 스포츠카 샀더라고. 2인승짜리. 뭐야. 앞뒤 말 하나도 안 맞아. 4인 가족인데 왜 2인승 스포츠카를 사냐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금과 억조처럼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있는 티 내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없나. 일단 아니면 음식 같은 걸로 얘기하기 좀 그러면. 이러이렇게 됐는데 너 재생하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돈 좀 빌려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봐라. 네. 한 300 이 정도. 너무 높기가 하면 좀 세니까 빌릴 수 있는 금액만 300. 그 정도로. 대충 간을 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친구가 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해야 될 얘기가 많이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적인 부분은 돈적인 부분으로 풀어야 된다. 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4039님께 윤국이의 1침. 2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데 한 번 가면 풀립니다. 어디요? 어디든. 왜 그렇게 쳐다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땡을 칩니다. 좋은데 가면 다 풀립니다. 서로. 자 5293님 여자분입니다. 아는 언니가 늘 커피는 내가 쏠게 하고 카페에 절 데려가는데요. 그래놓고 막상 카페에 가면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핑계를 대며 결국 제가 사게 만듭니다. 내가 쏠게에 속아서 맨날 카페 따라가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아 또 돈 문제네요. 비슷한 거네요. 네. 커피는 내가 쏠게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앞에 밥은 이 동생분이 사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커피는 내가 살게. 저희 예전에 개그맨 동료 중에서 지갑을 차에 놔두고 다닌 동료가 6년 동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6년 동안 지갑이 차에 있어. 난 너무 짜증 나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같이 피자를 먹으려고 주문을 했는데 자기는 안 먹는데요. 절대 안 먹을 거니까 혼자 먹으라고. 그런데 신인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자를 시켰어요. 다른 비싼 피자. 그럼 이제 오더라고요. 앞에 앉아 있더라고. 먹으려고? 아니 안 먹어. 한 조각, 두 조각인가 먹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집어던졌어요. 독하네.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그게 무슨 인성이에요? 아니 저는 그만큼. 싸가면 되지. 차라리. 이게 그 사람이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낼게. 이번엔 내가 낼게. 아 지갑이 차에 있다. 지갑이 차에 있다. 이거를 너무 많이 하니까. 6년 동안 얘기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 아니 6년 동안. 지갑이 차에 개그맨을 쓰레기통에 넣었냐고. 그 개그맨을. 이런 것도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담배 한 가치만. 무조건 자기 담배 안 사요. 무조건 얻어 피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습관이라서 한번 얘기를 해야죠. 이것도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불편해진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차에 가서 가져오라고 그러죠. 차가 또 집에 있어가지고. 집도 없어. 다 없어. 결부기 사람은. 너무 습관이야. 오늘 쫌생의 특집인가요? 물어보시면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밥값 철저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다음에 먹는 커피는 이거보다 더 싼 대로. 꼭 계산을 해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찐친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편하고.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 번이 반복되면 한 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거니까. 5293님께 용국이의 일침. 지갑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네 9천 원 이렇게 있고 8천 원 있을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왜 커피를 쏠까요? 언니가 보통 밥 사고 동생이 커피 쏘지 않나요? 그 자체부터는 잘못된 거예요. 자네 5천 원 미만 추정합니다. 익명정님 여자분입니다. 동갑인 남자 외사촌과 10년 전에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동갑 남자 외사촌. 동갑 남자 외사촌이라는 여자분이 10년 전에 주먹다짐을 했다고요? 그렇죠. 베테넛이 더 웃겨요. 이분이. 기가 막히네요. 아니 뭐 체급이 누가 위일지 모르죠. 그래요. 그 후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지금은 연락처도 모르는데요. 엄마를 통해서 그 외사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가야 되나요? 청첩장을 받은 걸 보니까 이분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은 쪽에서 편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긴 쪽이면 못 주죠. 미안해. 내가 너무 했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나는 어차피 많이 맞았고. 누가 봐도 내가 졌고. 어쨌든 구마적과 신마적 사연인가요? 아니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주먹다짐했다는 얘기 진짜 오랜만에 듣네. 그렇죠. 보통 초등학생 때는 많이 벌어지는데. 그럴 수 있는데. 10년 전인데 지금 청첩장을 받을 정도면 지금 20대 후반 정도 남자분이면 아니면 30대 초반. 그 정도를 평균으로 보면 성인이었을 때 주먹다짐한 걸 수도 있어요. 거의 성인 돼서. 아니면 고등학생. 그렇죠. 이건 쉽지 않은 그림인데. 결혼식장에서 재대결하라고. 미넨지 매치. 그런데 성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책임을 모르겠네. 제일 중요한 게 책임인데. 그러니까요. 결혼 우미관에서 하나요? 오늘 전부 야인시대네요. 이거 10년이 지났다 그래도 다 기억하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걸 주셨을 때 어머니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운 걸 둘만 알 수도 있고요. 어머니가 아시는데 제대로 이렇게 말다툼까지만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주신 것 같고 이걸 다 알았으면 청첩장을 주지는 않았겠죠. 알걸요. 먹다짐까지 했으면 일가친 척 다 알지 않겠어요. 가서 한 번 더 패. 이런 느낌. 4달러 내고 와. 청첩장을 받았다 그래서 꼭 가야 되는 건 없는데. 재팅창에 범죄도시 1 환갑잔치 분위기 되는 거 아니냐. 장첸. 장첸 등장. 내 오늘 기분 좋다. 아니 경사를 조사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경사니까 내가 안 가는 게 그쪽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긴 걸 일단 확정을 하고 척첩장을 받았다고 해서 굳이 안 가도 된다. 약간 외사촌과 싸웠다라는 건 보통 이게 사촌이랑 잘 안 싸우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술 먹다니 그랬어. 제가 보기에는 술을 마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동갑이니까 친하게 지내다가 술을 마시고 이런 걸로 가다가 어른들 보는 데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또래 모이면서 또래끼리 술 마시고 그런 정도로 친하게 지내다가 그러다 선을 넘어서. 이 여자분이 왠지 선빵 날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병으로 머리 쳤을 것 같아요. 남자는 웬만하면 주먹 안 쓰거든. 그러니까 한 대 맞은 거지. 몇 대 맞다가 같이 했는데 쥔 거야. 가시지 않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가야 하나의 청첩장을 어쨌든 보낸다는 건 이름을 써서 보낸 거고 어쨌든 이 익명정 님의 이름을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를 그냥 준 거를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보통은 이름 엄마가 받아왔다는 건 누가 이제 권유를 했더니 이제는 10년이나 지났는데 채팅창에 이종격투사촌이라고 하신 분. 이종격투사촌. 엄마가 부추겼든 그쪽 엄마가 부추겼든 이모들의 그거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관계다 진짜. 그렇지만 어쨌든 이름을 써도 좋고 결혼식을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 자체가 그 정도로 왼수는 아닌 거 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불편한 관계예요. 가서 한 번 풀어라. 저는 뭐 일단 본인은 안 가도 돈은 가야 됩니다. 돈은 가라? 무조건 가야 됩니다. 불편함 없이 안 가도 돼요. 돈은 확실히 가야 되나요? 돈은 가야죠. 매일 결혼식 때도 우선이 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 관계다. 10년 전에 주먹다짐하고. 주먹다짐하고. 내가 이겼는데. 성별 관련 없이 주먹다짐하고. 10년 전이고. 외사촌이고. 얼마 내야 돼요? 30 정도. 30 정도. 그거 1층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용국이 1층. 30은 합의금. 그 정도 줘야. 여기 이겼으니까. 이겼으니까. 줄은 거지. 10년이 있다가. 싸게 가는 거야. 30이면. 그래요. 킬빌 블랙맘바 아니냐고. 이런 경우가 있네요. 기가 막힙니다. 피로연이 피로문들겠군이라고. 심경수님 남자분입니다. 지난형 소개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했고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결혼식장에서 만난 신부 측 지인들이 담리의 선물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사실 조금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이 형이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도 별 말이 없네요. 저도 아무 말 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없어 보이더라도 선물 달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이 형 이직을 도와서 저희 회사에 꽂아준 적도 있거든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 정도의 선물을 달라고 할까요? 이분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이직도 도와 소개팅해서 결혼까지 시켜 인생을 도와줬네. 본인 여자친구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런 거 남일 잘 챙기는 애도 있단 말이야. 자기 아까는 못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 회사. 저희 회사니까 회사는 있네. 회사는 다니고 여자친구만 없는 건데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한 동료가 개그맨니까 사이 한 번 봐줘.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바로 이민을 가더라고요. 연락 끊겼어. 한국인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 와이프랑 이 친구도 한국 사람인데 바로 그냥 저기 라오스로 이민을 바로 가더라고요. 라오스로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요. 먹튀. 먹튀야 먹튀. 그런데 이분은 저처럼 행사를 본 게 아니고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줬고 그 만남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니까 항상 대가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남자분께서 이거를 까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형 나 없었으면 회사도 못 다닐 수 있어. 선물 갖고 오라고. 내 덕이야.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거를 까먹고 있으니까. 그건 그리고 얘기하는 게 선 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소개팅하는 것도 솔직히 밥 함께 사는데 결혼까지 하고 거기에다가 회사까지 꽂아뒀다 그러면 진짜 많은 거 받아도 되거든요. 저는 50 정도 봅니다. 50이요? 네. 선물 50짜리. 50짜리. 네. 9자 신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와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더 챙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또 깎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손절입니다. 이걸 그런데 까먹을 수가 있나요? 결혼식 주선, 소개팅 해주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 주선자를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제 소개를 받을 때는 주선자가 너무 고마웠는데 살다 보고 이러면 주선자가 머릿속에 잊혀지는 경우가 많죠. 혹시 미워진 게 아닐까요? 미워졌다고? 예의를 납득. 너 때문에. 그러면 돈을 뱉으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네가 내 인생 망쳤어. 이러고 속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현이 갔다 와봤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너 때문에 지금 이혼 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럴 수도 있는데 회사에 꽂아준 거는 솔직하게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선물을 먼저 얘기해서 한번 지켜보세요. 어느 정도 주는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디퓨저 이딴 거 주면 던져야 됩니다. 19,800원짜리 이런 거. 기본 사람이 성이라는 게 있지.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성인은 백날 얘기하지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나 금전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거죠. 50보입니다. 50 정도. 딱 적정한 선이다. 나중에 또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또 받으라고요?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잘 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선물 아무것도 안 챙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와이프랑 갑자기 싸워. 크게 싸워. 이 친구를 또 찾아옵니다. 너 때문에 진짜 나 이게 뭐냐 지금. ASR하고. 네.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일단 받아놓고. 무조건. 나중에 딴 데 어디 팔든지 가나. 일단 받으세요. 몰라. 그런 거. 오늘 쫌생이 특집. 거의 그렇게 됐네요. 야인 특집. 이런 거 신문이 있고요. 심경수님께 용국이의 1침. 와이프한테 받아서 자기가 먹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돈이 없거든. 이삼 씨 솔직히 우리 인사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쓱 먹었지. 합리적인 의심이네. 아니 와이프도 얘기를 하겠죠. 저 사람 때문에 만난 거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들이 선물을 잘 챙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감았지 이거. 내가. 무조건 감았어. 감는다는 건 뭐예요? 밑바닥 용어인데요. 이제 감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하 슈킹 엔딩. 네. 무조건. 있어 보인다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는 그럼 내가 준비할게. 자기가 준비하면 굉장히 이상한 것도 괜히 할 것 같아. 게임기 딴 거 말고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100 정도 준다. 고급다고 얘기할게.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안 하는 거지. 자기가 먹었으니까. 김정수님 남자분입니다. 사장님 빼고 직원이 4명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또래인 사람은 저랑 제 바로 윗 선임밖에 없어서 둘이 가깝게 지내는데요. 네. 근데 선임이 저한테 사장님 욕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사장님이 저희 아빠거든요. 뭐야 이게. 선임한테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줘야 충격을 덜 받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야 이게 실제 사연. 이거는 뭐 바로 1층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수님께 용국이의 1층. 아빠라고 얘기하고 바로 주먹다짐.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입장 난해하다. 그렇죠? 준수기업이 이런 경우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상사분도 약간 상사라 그래서 회사 생활 좀 오래 한 것 같은데 눈치는 더럽게 없네요. 그렇죠? 와가지고 욕을 어느 정도 했길래. 이게 선을 넘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인성부터 시작해서. 저거 뭐 봤자 자식들도 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을 거라고. 그래서 참다가 참다가 결국 폭발을 한 건데.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얘기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소름 돋잖아. 야 3년 동안 감춘 거야? 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이 회사 생활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루라도 빨리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닮았을 수도 있고. 또 흔한 송 씨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과 아들 사장님과 직원으로서 뭐 아버지와 아들로서 뭐 그런 거를 완전히 버리고 비즈니스에서는 비즈니스로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 선임이라는 분은 그냥 너무 생각 없이 회사 다닌다. 아니 뭐라도 분위기를 좀 봐야지. 그렇죠. 적당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오바인 것 같고. 형 얘기하는 거 다 알겠는데 나도 인정해. 그 사람이 원래 그래. 왜 우리 아빠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해 줘도 되게 공포스럽네. 숟가락 떨어뜨려야지. 국방 맞다가. 이런 상황 나오니까 하루라도 빨리 얘기를 하셔야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안 되고. 필요한 또 재원이면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좋게 좋게 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얘기하자. 야인으로 만들어주자. 내보내는 얘기죠. 불편해요 솔직히. 선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쇼를 냈던 거 앞에서 자다가 진짜 입을 기가 합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고민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아니면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합니다. 다른 시간대 보내시면 딴 방송에 접수됩니다. 자 아까 그 중소기업. 아버지가 사장이다. 책상에 가족사진 올려놓으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책상에 조금 크게 뽑은 가족사진을 올려놓자. 어느 날 선임이 출근했는데. 뒤집어져 있다. 그러면 문자에 본 거죠. 다이아드야? 뒤집어져 있는 가족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니 사장님과 후임이 같이. 되게 소름돋을 것 같아. 이거 뭐지? 자 뚠뚠니 리스펙님. 막내 작가 야인시대였는데 실제로 저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놀랍게도. 2000년생 막내 작가가 와가지고 야인시대가 뭔지 모르는. 그냥 시대가 있었어요. 자 정형욱씨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야근이 있으니까 생룩방으로 다시 넘어오시고요. 오늘 끝곡은 박현빈의 한판 뜨자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